우리 비행기는 305만 피트 이상 날아갈 경우 엔진을 끄고 넙새바람으로 운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늘은 넙새바람도 불지 않아 불지 않아 복고풍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복고풍이 가능해? 그게 뭐야 아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아 뭐야? 아 뭐하시는 거예요? 저희 비행기 자주 타시나 봐요 떨면서 좀 타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내에서 추격을 마주쳤을 경우 승객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술 다 가야지 마요 어이 주객님 어이 승무야 반갑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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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하는 거야 응답하라 1988장 유준열 포에버 저도 사실 요즘 유준열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